RIP 공포리의 명장 자 어찌없고 이따로 빠루는 이따로 가져왔다? 이따로 빠루 줬죠? 빠루 줬으니까 나가있다 그리고 F키 누르면 이따로 플래시키는데 참고로 가졌습니다. 핫라이프 에피소드 1,2 들어가면요 플래시키는데 플래시키는데 좀 변화가 좀 있으나 특히 2에서 아마 그럴거에요 뭐는 그렇지 않나 어찌 이따 빨리 도망가자고 플래시켜주고 플래시 F키에요 이따는 어 어 큰일 났다 이거 어 위험하다 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 돼 이따 도망갈 거고서 여기 없는거 같아 여기 안되러가서 이따 빠지고 저쪽으로 갈까? 어 저쪽으로 가있다 어 옛날같이 아프라이즈는 이따로 이따로 어느 위치에 가야될지 이따로 기억도 안 나요? 예 이따 도망가어 돼지 위로 올라가자고 이따 지금은 어 저 보호막 보호막이라고 얘기해 저거 보호막 쓰면 안되니까 이따는 가자고 어휴 위험하다 위험해 어 야 운하러 가야난다 어 이따 치료해줘 어 오우 싸 오우 이따로 됐어 오우 아 알았어 고마워요 이따 사람 구했대 어 이거 뭐 구해줬죠 이따 어 어 감히 어 시비를 괴롭히다니 어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저기에 쿠로바 됐을 때마다 어 맷집이 장난 아니야 어 어 아 일단 갈게 할게 이따 빨리 가자 어 지금은 어 감히게 중요할까 어 됐어 그 다음 어 됐어 이따는 어 권총인이잖아 어 앞으로 가야겠지 어 이 권총으로 어 어 그런데 그러나 어디로 갈까 어 저쪽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지 주목 인심이 확인된 용의자로 오프류되었다 오 오 아하 지금 어 시민 기동대 시 여기 시민이 아니니까 지금 잡으러 가는거지 어 오 열차가 오긴 했는데 어 어떻게 아무리 여기 건너가서 있다가 가야겠지 어 이따 열차가 멈추긴 할까 어 멈추긴 하네요 이따 어 내가 힘들게 하네요 어 저거 저 아들어져서 생각못했다 어 어 쉿 잘 안된다 이제 진짜로요 제가 늙었다는게 느껴져요 이렇게 됐다 어 어 주쉽 어 있잖아 어 어 이렇게 해서 어 주쉽어 어 어 어 일단 킬을 빨리 열어줘 여기 위에 못 봤구나 자 그리고 문 열어야 돼 자 힘을 분산시켜 뭐 이런거 있대 그렇지만 옆에 있는 드럼통이 있으면 위험하죠 이따 이쪽으로 일단 빨리 가자 도망가기엔 중요하죠 이쪽도 FPS 많이 해본사람이야 그래도 괜히 또 나서지말라고 됐어 나 빨리 타서 도망가자고 지금 도망가기엔 중요하죠 예 빨리 타서 도망가자고 도망가기엔 중요 오우쉣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오우쉣 이거 난리가 아니구만 도망가자 이따 없애고 일단 없애고 오우 어 일단 어 어 저우로 갓속으로 어디로 가야? 어 5 5 5 5 5 5 5 이쪽까지 툭빵으로 가는게 아닌가? 어 여기다가 이쪽 와나? 아 이쪽 와나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면 되구나 여기가 길이 없구나 아 이제 늙었어 나도 이제 늙은거야 그렇지 늙었어요 늙은게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늙었어요 예전에 2015년에 실화했었던거 비교하면은 진짜 늙은걸 확실히 인정해야겠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어쨌든 내려가자고 예예 오 아 알겠어요 아 알겠어 아 알겠어 부상 없어요 수특하게 해줘요 수특하게 해줘요 아 들키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질거면 들키면 복잡해질거면 시민고기동대에 잡히면 그건 저희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겁니다 네 똑같은 신념이라 CT jaw 꽂아놓는 건 ر protected 청소 필icer 조 Four später 미국 이렇게 두 노 털 Hoff 할 저거 뭔지 아시죠? 바나클이예요 저거 다음에 안됩니다 다음에 일단 쏴야돼 아하이 시민들 쏘다리요 일단 도와줬다가 죽어버리고 일단 죽였고 어우 좀 아픈데? 어 좀 아파요? 어? 됐고 됐어 어 이제 힘들게 한다 아 다음생에는 자유롭게 날아오르시 너 말고 말이야 어 따 12번 초소 응답하라 누구 여기는 8번 초소 12번 초소가 무너지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긴급공수부대가 철도초소로 향하고 있다 반복한다 시민보호기동대가 지하초소로 향하고 있다 9번 초소와 인접기지에서는 이미 위쪽으로 도주하고 있다 우리는 8번 초소 8번 초소 들리는가? 8번 초소 응답하라 맨핵이 목격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반복한다 그들이 지하통로에 맨핵을 대량으로 투입하고 있다 어 8번 초소 여기가 12번 초소구나 그 8번 초소는 일단은 끊겼지 지금 상황보면 어 자 됐다 어 우선은 어 일단은 어 저 가미싱함을 먼저 푸시고이 아 구각 꾸준 시기 어 또 빠져 어 어우 다 유 ess Point fled cycling 어허 나 오우지 seminar 제쿠호 오졌다고 아이고 오케이 제쿠호 2명 아직 안 오는 것 같죠? 지금 원래 여기 저기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지? 원래 제가 피드백하면서 원래 여기 다리에 있었어 근데 내가 이걸 터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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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인데? 이거는 저를 처음 느껴봐요? 어떻게 되는 움직임? 라고 일단 가자고 일단은 바나클을 쏘고 오자고 이렇게 해줘 아까 파괴됐더도 바로 수리 들어갔나 보네 그치? 어 어 계속하세요 박사님 그 초소는 정명되지만 다른 초소가 더 있을 거예요 오케이 아싸이 알았어 연결망을 지키면 안 돼 내가 어쩔 수 없고 일단 세이브 해놓고요 극사진라시 이 상태를 확인한 사람 중앙에 어우 뒤켜버렸다 어 이 탈로 이렇게 왔다 오우 아 터트려버리더니만 어 서른다 와 느낌이 안 좋은데 이거 불 우우 일단 숙여 오 얼마나 산소가 오오 이제 뛰고 있다 오우 오우 그리고는 이쪽에 가야겠지요 도망치자고 잉어 일단 빨리 도망쳐야죠 오이씨 안되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맞추렛 때 잘 안 맞췄어요 오우 됐고오오 이제 조심하오오 발을 펑트 파기 쉬어 됐어 오우 꽝 어 화재신고 119에요 오우 중원팀 코드3 변경으로 인정한다 오우 자 오우 밑에 쪽으로 한다 빨리 가 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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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바라클 바라클 있죠 에 아 예 아 자 조심하고 어 어 어 이거를 어 저거 지나가갈게요. 일단 탄이 아끼는 거 뭐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 좀 더 밀어줘 그래서 어 이렇게 해주면 돼 이거 될겁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어 대부분 다 죽었어가지고 이거 퍼펙트가 안되네 어 하나 스트라이크 앱좌였다면은 어 어 어 어 어 스페어네요 스페어 어 스페어가 내버려 봤어 어쨌든 그 어쩔 수 없고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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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숙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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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Yes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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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우 Mm T 오우 오우 빠지고잉 어 됐어 정리껏 어 오우 일단 빠지고 휴 일단은 목숨을 거졌습니다 어우 중갈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조비를 올라가야겠네 조비를 올라가는 방법은 어 전 알고있죠 예 시소작전 어 시소작전으로 이용해 이거 시소 제대로 안해가지고 제가 어 잠깐 좀 얘기할게 인데 어 좀 잘 안 먹혀가지고 좀 화가 났었던 기억도 있거든요 예 지금도 생각하면 좀 화가 나 어 부디 어 나는 잘 쌌는데 어 안 넘어가 봐 진짜 쌌다 그거는 어 정말로 예 정말 그래요 예 이런 콘크리트 어 콘크리트 놀로 해가지고 어 이렇게 올리면서 해야하니까 어 웬만하면 아예 무겁게 해야돼요 이렇게요 몇 개 해놓고 대충하다가 어 엉망으로 엉망이 진체될데 이거 됐어 이렇게 해주면은 어 아 저기 마지막 하나 더 있구나 어 저쪽이 마지막이구나 어 아 더 있구나 몇 개 더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겠다 그러면 어 옛날에 제가 이거 했었을때요 그냥 몇 그냥 한 네다섯 개 해놓고 그냥 갔었던 기억인데 지금은 어 불안하지 어 근데 네다섯 개도 안 넘어가는 경우도 좀 있다하고 어 그래서 이렇게 어 풀로 해놔야 돼요 이렇게 어 와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어 이렇게 해서 점프 했는데 이거 봐 어 이거 짜증나요 어 정말 분명 나 다 쌌어 어 분명 나 다 쌌다며 그런데 어 어허 분명 나 막아 진짜 짜증나 그러고 어 어 이거 봐 이런거 이게 짜증나 그러고 이게 짜증나 짜증나 일단 밑도 좀 더 내려야겠다 이렇게 어 이게 짜증나 진짜 어 아 아 보세요 이거 안 넘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짜증나 이거 어 아마 어 이거 해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어 정말 짜증이 날만할거야 됐어 이제 자기가 점프 길이가 어 잘 잡았는데 분명히 그 잘 잡았는데 꼭 안 되는거 어 헬기한다고 일단 피하자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오 오 오 오 빠지고 오 오 나 여기 잠깐 세입하자 여기 수독 세입은 잘해야 합니다 자동 세입이 있어도 예 수독 세입을 해주는 것도 잘 안해요 오 오케이 여기 란다 그것도 추적기 있죠 이것도 저 도전관이 아닌데 제가 유일하게 깨먹지 못한 이 도전관이야 웃긴걸로 어 정말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요 여기에도 뭐 벗을만한거 있는 뭐 뭐 여기 나 제가 이거 꺼낸 이유 있습니다 꺼낸 이유 있어요 이따 드리구 자세히 보면 여기 또 예 이거 개죽어 어 어 뻥이야 어 개죽어 두번째 두번째 어 조심해소 아! 내려가 버렸다. 이러면 다 없다. 이놈 옆으로 갔다가 계속 없앨 수밖에 없어. 아! 또 바나클이네. 이거 잘하면 바나클볼링이라고 도전할 수 있었나? 재미있게 들어. 오우! 이거 조심해야 돼. 어디서 빠지 말고. 다음에요. 밑에 좀 데이트하다가. 오우! 그리곤 이쪽으로. 오우! 힘들게 하네요. 사냥 꽉 찼고. 어쨌든 지금 이제 곤총밖에 없기 때문에 곤총이랑 빠르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오후! 힘들다. 힘들어. 정말로. 일단 파괴하자. 길 열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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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맨핵! 지하에 맨핵을 투입하고 있다 얘기들 하고 있죠. 오우! 너무 늦었다. 오우! 오우! 다 있잖아. 때려줘. 지금. 이렇게 더 들고. 오우! 오케이. 오우! 하아. 큰일날 뻔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봐요. 여긴 안전하지 않아요. 몇 가지 물자를 드릴테니 바로 다른 곳으로 가요. 응. 알았어요. 일단 물자를 바꿔할게. 어.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고 하니. 어. 어쨌든. 여기 물자가 여기 있죠. 네. 자. 여기서도 왜 먹고 살려고 애를 많이 쓰네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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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또 따지고 보면 저쪽도 좀 불쌍하죠. 네. 어휴. 생각보다. 어. 일단 계속 떨어지고. 어. 저쪽에서 지금 보호품. 어. 됐어. 어. 자. 가자. 에이! 행군을 밀께요! 어! 내가 힘들꺼야. 그 행운맞으로. 어. 어. 오우. 됐다. 이렇게 해서. 됐다. 어. 됐다. 어. 오우. 오우. 가끔 저런 것도 짜네요. 오우. 위험해. 오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석유통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폭발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폭발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좀 있죠 오류가 있는게 제일 큰 오류가 석유통이니까 이따 추워 빠지고 이따 여기서 하려고 여기밖에 길이 없겠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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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도 매력을 부풀어 버리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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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는 욕해가지고 이봐 거기 있었던 조심 조심해야지 오우 거기 있었던 뭐야 그 어 석유통 주의해야지 오우 아무래도 연발사이드요. 이봐 이쪽도 지금 뭐 썩머신거 두고있다고? 일단 지금 아킵시다 웬만하면. 조심해서 여기서 끼면 이것도 고생한다. 게임은 게임오버요. 산소도 생각해야고. 일단 산소도 채워놨다가. 됐어. 그 다음에 위로 오면. 이쪽으로 가나? 저쪽 먼저 가자. 저 람다 그건줄 알았어요 람다. 빠지고잉. 조심해서 가자. 아프게 하네. 아이처 죽게 하네. 같은 기관당초 쓰면서 이렇게 안죽을 줄 몰랐다잉. 어. 바로 헤드클레버. 얘네도. 그리고 헤드클레버. 이렇게 더블리장 바로 하는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쉬어야지. 이런게 제일 무서워요. 너무 아프게 하는구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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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게 하네. 아프게 하네. 아프게 하네. 아프게 하네. 아프게 하네. 아프게 하네. 핸게 하네.